2024년 청룡의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검은 흑양의 날이 왔습니다. 이런 개미일지는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또 중요한 날로 풍수적으로 의미를 지내게 됩니다. 이날은 자연의 흐름과 조화롭게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돈복과 재물운을 강화시키는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풍수적인 암시가 굉장히 많은 날이라는 것인데요. 검은 흑양의 날인 이런 개미일지는 음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그런데 또 청룡의 해라고 하는 이런 강한 양의 기운과 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음과 양의 균형지점에서 풍수에서는 돈복이 크게 터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최고의 재물운을 불러오기 유리한 날인 것입니다. 이날은 그 음의 깊은 이런 기운이 양의 그 활발한 또 기운과 그 완벽하게 또 조화를 이루는 동세 그 금전적인 번영을 또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그 적기의 그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 또 행운을 실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로드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면 좋은 그 방위는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로드 판매점에서 이런 날은 재수 있는 그 행운을 가득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검은 흑양의 그 상징성과 또 풍수적인 보호작용이 깊은 이런 검은 흑양은 풍수에서 그 깊은 지혜와 그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색과 동물의 또 조합이 되었습니다. 검은색은 그 애군을 그 흡수하고 또 정화하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처럼 케미일진이라고 하는 이런 검은 흑양의 날은 또 결단력 또 침착함을 그 상징을 하죠. 재물 관리와 그 관련된 또 재정적인 그 복지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그 일들에서 또 좋은 그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또 흑으로부터 또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그런 시기를 뜻합니다. 이날 그 소소한 이런 금전적인 변화가 그 시작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큰 그 도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암시가 또 풍수적으로 많은 그 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복지가 턴테리그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날로 삼을 수 있는 날이죠. 또 이날 그 해주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우리는 그 최대한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미일 재성 진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월요일 검은 흑양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